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세계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 트럼프와 해리스, 이 두 사람이 당선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의 프로필 먼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사실 전 세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1964년생입니다. 60세 상대적으로 점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946년생 숫자가 바뀌었죠. 78세 해리스는 서부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트럼프는 동부 뉴욕 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리스는 검사 출신, 그리고 트럼프는 재벌 출신, 그리고 전쟁 미 대통령 출신입니다. 해리스는 동맹을 상당히 중시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훌륭한 안보 동맹국이다.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죠. 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Make America better again, good again, 막아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미국이 왜 지켜줘야 되냐라고 말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해리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전화 한 통이면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트럼프. 과연 미국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전성훈 비서관님, 아마 지금 우리 대통령실부터 외교부부터 우리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개표 소식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상당히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도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소위 신냉전이라고 해서 국제지사가 탈냉전 시대의 평화로운 세계에서 지금 신냉전으로 다시 추쟁하고 갈등하고 대결하는 시대로 전환이 돼서 그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시점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북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방향을 짚어주는 선거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헤르스가 당선이 되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연장성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다만 트럼프가 되면 예측 불가능성, 또 모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듯이 우리에 대한 과도한 방위 및 분담 요구, 심지어 주한민국은 철수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보의 혁명적인 변화 환경 소위 상전벽회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안보 환경이 우리에게 제기될 것이다. 이거는 트럼프를 선호하고 비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벨트를 단단하게 조여 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더 발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정일 도시구초를 통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힌트를 따라가보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최종 개표가 완료되기 전 미국의 50개 주 과연 어느 주에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지금까지의 판세는 누가 이기고 있는지 여러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판세 예측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구의 정당은 기자 정 기자 지금까지의 판세 어떻게 됐는지 대형 미디어올에서 좀 우리 시청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원하게 짚어주시죠. 지금부터 2024 미국 대선 예측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 헤리스테 트럼프 누가 이길지 지도 보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미국 지도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민주당 텃밭 그리고 빨간색이 공화당 텃밭입니다. 하나씩 보면요. 미국 정치 1번지 뉴욕입니다. 워싱턴 DC입니다. 이곳에는 고학력자가 밀집돼 있어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서부로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또 민주당 헤리스가 이곳 출신입니다. 여기 역시 민주당 텃밭입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쪽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입니다. 이 텍사스 미국 대선에서 약 40년 동안 공화당을 지지해왔습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이 플로리다로 가보면 이 플로리다 트럼프 자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역시 공화당 텃밭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각 주마다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방식입니다. 대선 승리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매직 넘버.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빨간색과 파란색 이 지역들은 사실 개표를 끝까지 안 봐도 거의 확실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선거인단을 더해보자면 페리스는 226명, 트럼프 219명 사실상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중요한 부분 따로 있습니다. 지도상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곳이 경합주인데요. 그동안 대선에서 지지 정당이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이 7개 경합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 93명이 어느 쪽에 가느냐, 이것이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이곳 경합주들의 투표가 곧 나감될 예정인 만큼 경합주 상황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당은 기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미국의 전체 주의 지도까지 띄워놓고 텃밭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경합주와 관련돼서 미국 유수의 언론기관들도 과연 경합주 7곳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미국 언론기관의 경합주의 예측 출구조사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발표된 즉시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전체 지도 우리 정당 기자가 잘 설명해 줬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텃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텍사스나 플로리다, 루에지에나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곳은 우리로 따지면 서울, 서초, 강남 같은 그런 것들이고.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오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처럼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군요. 문제는 그런 부분은 이미 확정돼 있는데 러스트 벨트라고 스틸 벨트라고 하는 노세에 져가는 어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쪽 지형이 변하고 있고. 또 썬벨트라고 하는 로스켈레라이나 조지아 이런 부분들이 스윙보트층 아닙니까? 이쪽이 어떤 마음을 변하느냐의 문제고. 오늘 USA Today 보니까 과연 소위 블루 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단일한 선거 때마다 한 후보로 같이 찍어졌던 부분. 소위 말하는 위스콘신, 미시칸, 펜실베니아가 똑같은 후보를 찍어내느냐. 그것이 이번 선거의 하나의 관건이다. 그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난 선거보다는 좀 다른 흐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는 제가 느낄 때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공화당의 보수주의, 또 민주당의 진보주의가 훨씬 더 강화되는 색체적으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메리지 갭과 젠드 갭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남녀 승비에서 사실은 트럼프와 헤리스 차이가 훨씬 많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바이든보다. 그렇지만 메리지 갭,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차이에서의 갭도 못지않아 크거든요. 두 아버지를 가진 혹은 가족을 가진 사람들은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혼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헤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대졸자, 에듀케이션 갭, 대졸자들과 고졸자들이 지난번 바이든은 다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고졸자들이 사실은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당히 지난 선거하고 좀 다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레이지 씬이라고 하는 깻잎 한 장 차이의 초박빙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뉴스 속본데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벌써 CNN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NN은 출구조사 결과 헤리스가 46%, 트럼프가 42%를 득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N 출구조사 결과 헤리스의 당선을 예측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이 출구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인디애나와 켄토키주를 가져갈 것으로 봤고요. 헤리스는 버몬트주를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송비서관님, 경합주 7곳 중에서 누가 어느 주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각 주에 달려있는 선거인단의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텃파트를 제외하고 나서 어느 주를 이기느냐에 따라 선거인단을 더 많이 가져가는, 소위 매직 넘버 270명의 전체 선거인단 중 절반을 그것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나게 결정되는데. 지금 CNN 출구조사 결과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헤리스의 승리를 CNN은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NN은 아무래도 좀 이런 진보 쪽, 헤리스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언론사이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또 다른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7개 경합주, 이게 이제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데. 7개 경합주 중에서도 또 경합이 이루어지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게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선거인단 수도 제일 많고 계속 진보 보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번에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둘 중에 두 사람 모두 펜실베니아를 잡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헤리스 후보가 이번에 좀 실책을 범한 거는 부통령 후보로 선정할 때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주지사하고 있는 조시 샤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계인데 상당히 능력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선택했다면 펜실베니아를 헤리스가 먹습니다. 100% 먹는데 전혀 다른 미네소타 주지자를 선택하면서 펜실베니아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헤리스가 월츠라는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을 했을 때 미국 내의 주류 의견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헤리스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바로 조시 샤피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펜실베니아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지금 미국 대선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CNN 출구조사 얘기 좀 더 전해드리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헤리스 46대 트럼프 40이지만 주별 출구조사 결과치를 보면 아직은 최종 당선자를 예측하기 확답할 수 없다는 게 켄터키가 트럼프가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했는데 그리고 헤리스는 버몬트를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는데 전수원 비사님, 켄터키는 선거인당 8명이고 버몬트는 3명이니까 현재 이 출구조사대로라면 선거인당이 더 많은 켄터키를 트럼프가 먼저 가져가면서 그렇죠? 일단은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로도 보여요? 네, 지금 아까 미국 지도 그림에서 나왔듯이 지금 붉은 지역으로 색채되어 있는 거는 다 트럼프가 가져가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또 파란 지역은 민주당 헤리스 후보가 가져가게 되죠. 이 둘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계산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헤리스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개, 요즘 버지니아까지 치면 8개 정도의 경합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현재 상황이 진행되는 거는 예상대로 트럼프, 공화당이 확보할 거는 확보하고 민주당이 확보할 거는 확보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지도대로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야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희가 밑에 현재 주별 개표율과 개표 상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CNN 초기 출구조사 결과 트럼프가 켄터키와 또 인디애나 주에서도 트럼프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주별로 더 속속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전통적으로 미 대통령의 예측, 당선 예측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이코노미스트는 과연 누가 당선될 것으로 최종 예측지를 발표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헤리스가 56%의 확률로 당선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43%로 낙선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코노미스트가 전날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헤리스의 당선 확률을 매우 비슷하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투표가 시작되고 개표가 서서히 시작되는 이 시점 최종적인 이코노미스트의 당선 예측은 헤리스였습니다. 전송국 비서관님, 이코노미스트는 일단은 헤리스의 당선을 예측했어요. 그 당선 예측이 트렌드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고요. 또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근소한 차이였는데 저렇게 거의 뭐 10% 이상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한 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의외적인, 의외로 나온 결과라고 보는데 이코노미스트 나름대로 저명한 언론지이니까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이코노미스트 외에도 여러 가지 언론사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측 가능성을 내보는 결과를 보면 이코노미스트처럼 크게 승패, 차이가 나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예외적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동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헤리스, 이쪽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통 샤이 트럼프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 이제 공개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정치 지역이 상당히 지금 양극화되어 있어서 암살 시도를 두 번씩 당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빨간색 주들이 대부분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국의 현재 여론 기관도 잘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류 세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통 미국의 서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언론 여론조사의 결과를 볼 때는 트럼프 지지층이 저 수치보다 한 3에서 4%는 더 있다라는 그런 숨겨져 있는 숫자가 있다고 봐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팽팽하게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속보가 들어왔는데 현재 개표가 조금씩 조금씩 주별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개표 상황 결과 트럼프가 총 19명의 선거인단을 이미 확보했고요. 해리스는 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선거인단이라는 게 매우 많고요. 어느 후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7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하느냐에 이번 선거 결과가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선거인단 확보 수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코노미스트가 막판에 막판에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급상승한 데이터를 반영해서 대선 예측 모델에 입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당선 예측치가 56대 43만으로 벌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서 CNN 같은 곳이 해리스를 가능성이 높게 폴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독특하게 승자독식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본 존 족비 스트레테이지 연락 전략연구소에 존 족비가 쓴 글에 의하면 해리스가 승자독식, 자기가 이길 지역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트럼프에 거두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스윙포트 지역에서는 별다른 투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만약에 저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실질적으로 스윙포트청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힘을 써서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많은 확률로 이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한 표로 이기나 열 표 차이로 이기나 선거인단을 갖고 가기 때문에 아마 그 갭들이 이 안에 숨어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코노미스트의 경우에는 아마 관심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냐 안 하느냐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조금 더 영국인들의 관심이 이기지 안에 만약에 전략적으로 있다 그러면 고민해보는 지점이 아마 그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전태 지도 한번 혹시 다시 좀 띄워드리면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경합주 말고도 각각의 텃밭으로 분류됐었던 일부의 주에서 일종의 어떤 이변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이 텃밭인 미네수타와 공화당이 텃밭인 미주리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오아주. 아이오아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전수원 비서관님. 저 아이오아주가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해서 트럼프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또 이 아이오아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오아주의 여성들이 헤리스를 찍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아이오아주가 빨간색으로 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어요. 그런데 한 이틀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헤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많이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죠. 아마 트럼프 캠프에서도 좀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아주에서 이번에 헤리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라든가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들이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거는 트럼프는 이번에 사실 중점을 둔 게 젊은 남성 유권자들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보통 젊은 친구들이 투표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주 남성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일부 여성 유권자를 잃어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젊은 층의 남성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많이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여성 유권자는 잃었지만 남성 젊은 친구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